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리각 캠 바이오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1월 4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5시 44분 이고요 장이 종료된 다음에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리각 캠 바이오를 보고 있는데 오늘장에 리각 캠 바이오가 급등을 했습니다 금투세븐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많은 주식 종목들이 오늘장에 상승하긴 했어요 근데 리각 캠 바이오만큼 이 정도까지 오른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리각 캠 바이오나 되니까 8.96%나 오른 겁니다 지난주에 21선을 하향 돌파했었고 금요일장에요 그 다음에 오늘 장 초반에 조금 더 밑으로 추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주주 여러분들 중에는 조금 불안하신 분이 계셨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일봉상 슈퍼트렌드 가격이 11만 4,100원 정도 합니다 이제 이 가격이 하박 마디가가 될 수 있는데요 어떤 추가적인 은봉이 나오면서 이 11만 4,100원이라는 가격을 완전히 하향 돌파하는 그런급의 은봉이 나오지 않으면은 일단은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오늘 장 초반에 하락할 때 정확하게 슈퍼트렌드 가격 인근까지만 다녀갔죠 확실한 지지 라인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와서 분위기가 훈훈하긴 한데요 한 90% 정도 안심이 되긴 하지만 나머지 10%는 여러분 조금 예의주시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아직까지는 고점을 낮추고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장 초반에 여러분 저점도 낮췄던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장 이후부터 우리가 기술적으로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은 추가적으로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지금 제가 그려드린 이 채널 안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제가 오늘 이 영상 안에서 우리 리각캠 바이오 수익 내실 수 있는 전략에 대한 내용들 잘 정리해놨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리각캠 세력 동향 보시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전체적으로 다 매수예요 그냥 매수 거래원 분석을 해보시면은 JP모건에서 제일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신한 모건 스탠리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단가는 13만 100원입니다 13만 100원이라는 라인은 금일장 종가였습니다 여러분 세력들은 여기서 위로 더 갈 것으로 봤다 자 여기 13만 9,600원이라고 하는 직전 최고점 사실 저항력은 많이 없는 최고점이에요 크게 여기 가면은 대기 매물이 많다 그렇게 볼 수 없거든요 잠깐 다녀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 13만 9,600원은 여러분 쉽게 돌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자자별 동향을 보시면 역시 최근에 외국인이 여러분 리각캠 바이오를 엄청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거꾸로 좀 팔고 있죠 외국인한테 조금 팔면서 그동안 누적적으로 매수했던 거에 대해 몸집을 약간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누적을 보면은 기관권도 매수 많이 해놨거든요 근데 외국인은 최근에 들어오는 거고 기관권은 기존부터 많이 해놨던 거고요 외국인이 최근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거는 리각캠이 지금 기점으로도 싸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 말고요 아직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호재 정보에 대해서 일부 여러분께 청기누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동안 이제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LCB84가 계속 주목을 받아왔잖아요 리각캠은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LCB84 말고 다른 파이프라인의 잠재 호재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LCB14이에요 중국 지역에 대해서는 포순 제약이 라이센스를 가져갔죠 근데 중국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여러분 익수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익수다에서 지금 임상 1A상 결과가 나올 거예요 올 안에 임상 1A상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빅파마로 서브 라이센싱 아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리각캠이 오리지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가 있어요 일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률이 높은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LCB14에 대해서는 앞서서 포순 제약에서 임상 1A, 1B상을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경쟁사 N허투보다 더 낮은 용량으로 약물 용량이 더 낮은데 효능이 더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작용 비율도 월등하게 낮았어요 어차피 뛰어난 임상 결과를 한 번 보였던 약물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끼리 이 허투 시장에서는요 현재 로쇼사랑 아스트라제네카가 붙었습니다 서로 엄청나게 경쟁하고 있어요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그런데 로쇼가 됐던 아스트라제네카가 됐던 이 LCB14 서브 라이센스 인을 한 번 해오잖아요 그러면 서로 경쟁해서 자사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쇼나 아스트라제네카를 중심으로 해서 이 LCB14을 서브 라이센스 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여러분 LCB71이에요 이거는 시스톰파마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폐암 돌연변이 시장에서 서브웰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LCB14이 유방암 시장이라면 LCB71은 폐암 돌연변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또 ADC 니즈가 높은 회사들이 있어요 폐암 돌연변이 시장에서 LCB71에 대해서 니즈가 어떤 회사가 있냐면 여러분 화이자나 여러분 J&J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ADC 르네상스라는 말이 이제 실감이 되시나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서로 시장 주도권을 놓고 ADC 기술을 자사로 들여오려고 서로 엄청 경쟁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데려갈래 내가 먼저 가져올래 하는 경쟁 속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리각앤바이오의 LCB 파이플라인들의 몸값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리각앤바이오가 여러분 대세 상승하는 종목이라는 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정황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죠? 이 바이오주에 대한 예감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리각앤바이오 제가 왜 제약바이오 최선호주로 꼽는지 한 번 더 내용들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각앤바이오 장기 추세 보시면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여러분 우상향하는 모습 보십시오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건 리각앤바이오 연봉 차트입니다 대세적으로도 계속 상승하는 우상향 차트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리각앤바이오는 여러분 단타도 좋지만 중장기 추세로 끌고 가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긴 호흡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장기 물량을 따로 떼어놓고 일부 물량 가지고는 분할로 단기 대응을 하시더라도 큰 물량은 좀 가지고 가시는 것을 저는 정말 추천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소통방 안에서도 리각앤바이오에 대해서는 항상 중장기 투자 유망 종목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추천드려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주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데요 리각앤바이오에 대한 수익 전략 정보 미공개 호재 정보도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라이브로 항상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전략 기준가까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익 전략 정보는 보통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냐 하면요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이런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그리고 그에 기초한 매도 청산 전략까지 잘 정리해놨고요 리스크 관리 전략도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요 내일장 급등주라든가 아니면 10배 갈 수 있는 텐베거 종목이라든지 자 여러분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뒤이어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리각앤바이오 수익 전략 정보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입장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485-366-48입니다 제가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문자로 입장이라고 보내신 다음에 영상 설명란을 참조하셔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지금 어떤 모습 보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펜트론이랑 5성 첨단 소재 네오판 YG엔터테인먼트 4종목 추천을 드렸거든요 첫 번째 종목 펜트론입니다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최고점 9,200원까지 고점을 높이긴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차익실험 매물을 막고 다시 밀리는 건데 보통 내일장 급등주는 여러분 단타로 접근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 들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5성 첨단 소재인데 오전장 현재 장 초반에는 여러분 고가 15% 이상까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오늘 내일장 급등주로 성공했네요 세 번째 종목이네요 네오판 현재 마찬가지로 갭 상승 후에 급등이 나왔고요 15% 가까이 고점을 찍었습니다 현재는 8% 정도 올라있는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성공했습니다 급등했죠 참고로 급등의 기준은 저는 10% 이상 그 다음 날에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 급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30% 상한가 가는 날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매일매일 출연하는 패턴은 아니니까 YG엔터테인먼트는 아직 급등까지는 아니고 양복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텔레그램 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잠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YG플러스라는 종목인데요 로제의 아파트로 유명한 종목이죠 10월 23일에 다음과 같이 추천을 드렸었고 그 이튿날 장중에 급등하면서 장중 최고가는 25%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파마라는 종목입니다 확인해보시면 10월 25일에 한국파마를 내일장 급등주로 편입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날이 25일이었는데요 그 이튿날 비록 음봉은 나왔지만 장중에는 11% 이상 상승을 했었어요 어차피 장중 단타기 때문에 장중에 10%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찬스는 있었습니다 제가 스윙 이상으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들은 반드시 멘트를 드리니까요 내일장 급등주는 장중 단타로만 여러분이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10월 28일에는 총 4개 종목이 다음날 급등을 했어요 첫 번째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 두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PMT, 피플바이오 제가 10월 28일날 저녁에 추천드린 종목 중에 총 4종목이 그 다음날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차트에서 확인해보시면요 유바이오로직스 제가 이날 추천드렸어요 28일에 그리고 그 이튿날 여러분 상한가 갔습니다 거리량도 너무 많이 터졌죠 우리기술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기술투자는 제가 앞전에 10월 14일에도 한번 추천드렸다가 중기적으로 홀딩할 만한 종목으로도 한번 제가 편입을 시켰고 중기적으로 쭉 끌고 오신 분도 수익이 많이 났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날짜에 내일장 급등주로 한번 추천을 더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장중의 16%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리량 많이 터졌고요 TMT라는 종목 제가 28일날 추천을 드렸고요 그 이튿날 장중의 16%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윗고리를 길게 단 음복은 나왔지만 장중에는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찬스는 분명히 있었다 제가 장중 단타로만 접근하셔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8일날 추천드렸던 종목 제가 이날짜 추천드렸어요 피플바이어입니다 여러분 그 이튿날 마찬가지로 30% 상승 상한가 같습니다 28일날 추천드린 종목 중에 상한가 간 종목이 두 개나 나왔어요 제가 내일장 급등주로 매일 평균 5개 정도 종목을 추천드리는데 여러분이 그중에서 모든 종목에 다 단타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텔레그램 방 내에서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조건을 제시를 드리고 있으니까 장중 장세를 보고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만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께서 장중의 10% 정도 수익을 짧은 시간 내에도 낼 수 있는 짜릿한 경험을 분명히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텔레그램 방 내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내일장 급등주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485-366-48입니다 제가 매일 저녁마다 평균 5개 정도 종목을 선정해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특별히 평생 무료로 진행할 겁니다 거기다가 보너스로 100점 100승 추세린의 매매 기법도 함께 텔레그램 방 내에서 공유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010-485-366-48로 문자로 참여하라고 보내셔서 영상으로만 만나뵀던 분들 제가 텔레그램 방 내에서 더 고급 컨텐츠로 더 많이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영상 설명란에 올려놨으니까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히든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내렸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이 완전히 옆으로 누웠습니다 사실 주가가 이 위치에서 박스권 횡보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종목에 일단 관심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잔잔하게 움직여요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거래량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이렇게 윗고리를 길게 단 캔들이 나오죠 마치 전선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이 매집한 흔적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에 비해서 거래량이 빵빵빵 터지는 캔들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캔들이 전부 다 어떻게 생겼나요? 전부 다 윗고리를 길게 달죠? 이게 여러분 전형적으로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흔적이에요 현재 주가 위치는 볼린저 밴드 중심 기준으로 대략 한 2,300원 정도입니다 그럼 이 종목을 세력 매집주로 확인하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평균 중심선 가격인 2,300원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돌파할 때요 추가 매수가 분할로 더 들어가줘도 좋습니다 불타기로요 자 주가가 올랐죠? 그러면서 슈퍼트렌드가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홀딩 조건은 슈퍼트렌드가 다시 매도로 바뀔 때까지 주가가 어디까지 오르는지 보겠습니다 추세상 상단에서 일부 물량을 매도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많은 물량들은 슈퍼트렌드가 아직 빨간 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하는 겁니다 계속 끌고 가시다 보면 급등이 나오죠 믿을 수 없는 급등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 주가 어디까지 올라갔나요? 19만 4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고점 아까 제가 처음에 종목 발굴할 때 최초 매수 시점의 평균 단가를 2,300원으로 잡았죠 그런데 19만 4천원까지 여러분 거의 100배가 올랐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유난히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에 불과한 거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발굴하다 보면 여러분 10배가는 종목, 10배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발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발굴된 히든 종목들은 주로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주가 주를 이루긴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런 분야가 유망하니까요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나 산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분석이 끝난 종목들 중에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은요 정말로 1000% 이상도 상승이 가능합니다 저한테서 이 히든 종목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하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485-366-48입니다 많은 분들 시세 변하기 전에 빠르게 문자로 참여하라고 보내셔서 이 히든 종목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이 영상 설명란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건 전체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이 히든 종목이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세린이었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